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 입니다 예 이 아침 선선한 아침이 참 좋습니다 아우 이게 봄이죠 아침 낮은 따끈따끈하고 시작합니다 네 아 핑크핑크 핑크핑크 되는 에쿠스가 왔습니다 아이고 대가족이 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왔습니다 예 기분 좋게 왔습니다 예 에쿠스가 눈에 딱 떨어져 갖고 얘가 이제 물들 때 요렇게 각기 라인을 먼저 딱 타고 그 다음에 쇽 내려갑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예 어 키워보면 이쁘고 재밌고 좋습니다 에쿠스 5,000원 입니다 네 마루니 일입니다 마루니 예 쌍으로 되겠구요 예 이뻐요 이뻐요 저번에 마루닐 자연구생 어 찾아주세요 했는데 요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어 지금 화면상 보다는 육안이 더 좀 색깔이 핑크핑크 합니다 예 핑크핑크 하고 이쁩니다 예 마루니 6,000원 입니다 네 이뻐요 어 요거보다 더 찐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훨씬 좋습니다 저희 아파트 동네보다 요 가까이 인데 5분 거리 인데도 아파트 보다 여기가 한 2도 정도는 더 낫는 것 같아요 이상도 네 와 색감 끝내주죠 레종 입니다 레종 예 오 요렇게 달달달고 묘 색깔이 예 너무 이뻐요 예 고급지고 너무 이쁜 레종이 가격이 너무 착하게 7,000원 해왔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아 요거는 진짜 조금 예 조금 조금 괜찮습니다 좀 기분이 좋습니다 레종 이거 참 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콩나물이 예 와 헤라는 여전히 이쁩니다 여전히 와 사랑 사랑 내 사랑 예 요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고급진 아이 예 아우 끝내줍니다 헤라 6,000원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명품창 입니다 자구 번식이라 했으니까 엄마 몸에서 떨어져서 예 나온 겁니다 입꼬지도 아니고 뭐 예 사람들마다 다 선호하는데 우리는 뭐 그 상관 없죠 마리드 명품장 예 잘 생겼습니다 시원하게 생겼고 고급지게 생겼고 멋스럽게 생겼고 또 뭐 좋은 말 뭐 있어요 또 좋은 말 뭐 있습니까 예 상당히 고급 예 명품장 이니까 요 가격도 착하니까 요 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조심조심 네 오아프띠 입니다 오아프띠 저번에 제가 외두 소개해 드렸죠 예 군생이 왔습니다 자 생일 군생이 와 가지고 또 간이 있는데 묵히고 있습니다 오아프띠 어 정말 이뻐요 오 이게 오아프띠가 왜 그렇게 비싼지 이번에 이렇게 착하게 나와서 제가 아이고 득템 했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지요 예 오아프띠 12,000원 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블루드래곤 제품입니다 중대품 어 이렇게 묵어서 짱 짱 묵어서 예 어 요거 지금 12cm 분에 꽉 찼죠 예 더 넓은 데 가야 되요 더 넓은 데 가야지 되는데 야 이거는 뭐야 야 완전 자연 고생 와 왜 너만 그래 다른 친구들은 예 라인을 타고 예 블루드래곤 제가 크게 명품 크게 한번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아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데려가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내가 너무 크고 가격 예전 같았으면 이거 3만원 뭐 이 좋게 나가는 가격이죠 요새 너무 착해져 가지고 아 너무 예 다육생활 하기 좋죠 예 요거는 요 12,000원이고 또 동생 보러 가볼까요 자 동생 보러 가는 길에 시냄 물 흐르듯이 아침마다 옆에 밭에서 어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호수가 터진다고 요렇게 물을 따로 틀어 놓고 다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 묵둥이 인데 다시 분갈이를 해서 다시 다 심은 아이들입니다 예 왜냐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더 쫑쫑하게 이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어 이거 이거는 6,000원 갑니다 예 6,000원 갑니다 얘는 이렇게 봬도 묵둥이예요 묵둥이예요 벌써 이렇게 입을 앙 하고 있잖아요 앙 하고 예 요거는 6,000원이구요 요 친구는 3,500원 입니다 아 따 가격 걸그리 있죠 저 안에 들어가면 또 따로 있을 건데 군생도 있지 싶은데 자랑은 블루드래곤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3,500원 아 해놨더니 이쁘죠 예 우와 이거 보고 갑시다 야 다크 초콜렛 야 진짜 다크 초콜렛 얘가 이렇게 진하게 물 들었다가 또 있잖아요 물이 확 빠지더라구요 뭐야 이랬는데 여기 있으니까 또 여기서 확 물이 드네요 야 명품인데 너무 이쁜데 이거 지금 자연군생이거든요 제가 키운 건데 12,000원 이거 너무 착해요 이거 14cm 분이 꽉 차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애기들이 애기들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예 그렇다니까요 콩나물 집에서 분갈이 한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큰다니까요 예 단품입니다 다크 초콜렛 12,000원 와 팝피스 로즈에요 끝내줍니다 사이즈도 끝내주고요 예 색감도 끝내주고요 목대도 끝내주고요 예 멋지지 않습니까 대박입니다 팝피스 로즈 12,000원 입니다 예 잘생겼습니다 와우 네 오 색깔 끝내주죠 난 아무 짓도 안했어요 분갈이 밖에 안해줬어요 예 분갈이 밖에 안해줬는데 이렇게 완전히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13,000원 입니다 샤키 라 요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요 친구들은 빨리 너네들도 이쁘게 물들어라 사이즈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물을 잘 빨아들인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물을 줬는데 안 빨아들인다 일주일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다 자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샤키 라 13,000원 입니다 아 오데뚜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 고급이잖아 고급 요 안에 물이 이제 또 새까맣게 드네요 들었다가 빠졌다가 컸다가 빠졌다가 들었다가 예 반복하면서 후 큽니다 애들도 분갈이 해주면 큽니다 이제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오늘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려나 예 네 이거 보건인데요 짜잔 헉 군생이 됐어요 군생 딴 데는 없나 예 어 요렇게 있잖아요 어 하나 남아있는 아이들 제가 잘 키우면 요렇게 또 멋진 선물을 쓴답니다 예 보건 13,000원 입니다 12,000원 갈게요 예 12,000원 가겠습니다 오호 예 대박입니다 아 예 정리하다 보니까 이 레드렌스가 나왔어요 어제 실망 때 어 작은 아이 심었는데 오 예 끝내줘요 예 와 색감이 레드렌스가 멋지다 그랬잖아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색감이 예 이거 지금 자연광이에요 제가 특별히 뭐 조명스러운 거 아니고요 오 이쁩니다 예 단품이에요 15,000원 입니다 와 12cm에 꽉 찼죠 예 멋집니다 이 가격은 대박이다 파블리 예 짱짱 무거워서 진짜 멋진데요 이게 6,000원 이네 요 하나 있어요 단품 와우 예 오 이건 뭐지 예 대단합니다 네 파블리 6,000원 입니다 와 펀치가 그 사이에 진짜 이뻐졌네요 이야 예 역시 역시 예 아우 짱입니다 역시 펀치가 이쁘거든요 이뻐요 이뻐요 펀치가 이뻐서 제가 이렇게 쩌쩐하게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 5,000원 입니다 오오 착한 가격 예 펀치 5,000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연지곤지 자연군세 이야 약도 먹고 예 물도 먹고 세수도 하고 밖에서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만원 입니다 예 연지곤지 꼭꼭 찍고 있습니다 아우 얘가요 제가 좀 묵혀 놨었거든요 예 좀 더 니가 어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자리 잘 잡고 잘 크고 있습니다 네 로라클론을 제가 여기에다가 두고 계속 예 잊어먹고 잊어먹고 그랬습니다 짱짱한 멋진 로라클론 왔습니다 가격이 착하게 왔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9cm 분에 신겨져 있습니다 예 로라클론 8,000원 입니다 와우 예 진짜 대박 이뻐요 짱짱합니다 네 미리네가 미리네 하고 있습니다 이쁩니다 색깔이 더 진하게 물들었네요 예 50% 차강을 해주고 있는데도 물이 이렇게 천천히 쇽쇽 들고 있는 미리네 예 고건 참 건강 하나입니다 예 14,000원 입니다 야 립스틱은 예 물도 안 빠지고 여기서 계속 진짜 먹둥이라 꾸준하게 잘 했습니다 만원 입니다 네 안에 새로운 아이들 쇽쇽 나오고 있고요 예 가장자리는 물들어서 예 완전 빨간빨 제가 예 립스틱 바른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한품입니다 아 요 아이를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예 슈퍼리나 군생입니다 예 슈퍼리나 군생인데 요 지금 밑에 찡겨가지고 예 사이에 하엽도 있고 묵어가지고 예 무거운 느낌이죠 요게 하얀 느낌으로 이렇게 나는거는 야 내가 나이가 좀 예 성숙 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슈퍼리나 삼두 18,000원 입니다 예 어규 핑크 입니다 와 핑크가 아니고 진짜 보라보라 찜불하네요 와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이쁙니까 예 어 제가 여기서 계속 예 묵히고 키우고 묵히고 크기도 컸고 입장도 두꺼워지고 입장도 짧아졌습니다 예 그래야 묵은 아이의 느낌이 솔솔로 하거든요 솔솔 예 어규 핑크 12,000원 입니다 쌍화는 요렇게 이쁘게 물듭니다 어우 사랑스러워요 예 쌍화는 요렇게 물이 듭니다 맑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 대박입니다 예 쌍화 12,000원 입니다 네 플로라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물이 처음에 정말 이쁘게 들었다가 또 큰다고 쫙 빠졌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예 묵은하게 장애는 왔지 싶어요 장애는 언제 한 1년은 됐겠네요 플로라 예 쫙 단단하게 예 묵음으로 아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7,000원 입니다 7,000원 예 어 육안으로 보는 색깔하고 좀 다른 예 좀 더 이쁜데 예 펜테라는 말의 모의입니다 정말 이쁩니다 예 와 요동이 없습니다 자 예 요동이 없습니다 너무 이뻐요 와 펜테라 12,000원 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또 요아이 좋아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 묵히고 있는 아이들은 묵히고요 라우투스는 변함없이 색감이 예 예 그래서 옆에 친구는 물이 좀 더 들어야 되겠지만 건강하게 잘 구고 있습니다 분갈이 해준 아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성장한다고 예 어 제법 예 한지 그래서 덩치가 훨씬 커졌죠 옆에 친구보다 이렇게 분갈을 해주면 아이가 훨씬 새롭게 잘 살아나는데 요번 달 까지 여러분들 분갈이 해주시면 저는 뭐 농장이니까 사시사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저하고 다르니까 예 제 이번 달 까지 열심히 분갈을 하시고 하엽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도 잘 주시고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어쩌면 오후에 시간이 되면 실방을 한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제날 되세요 뼈